온갖 하셨나 봐요. 오래 타셨나 봐요. 오래 타셨어요. 와우. 저거 방역 치는 거 되게 어려워요. 와 진짜 잘 타셨어요. 정말 잘 타는 거예요. 네 맞아요. 더 누워서 물이 더 튀어야 돼요. 잘 타셨나 봐요. 저는 안 타요. 저는 남편이라도 오류는 못 줘요. 혹시 그 스키 없이 맨발로도. 맨발 스키 못 타세요. 그거는 진짜 잘 타시는 거 같아요. 맨발바닥으로? 맨발바닥으로. 지금 분들 있어요. 이 정도면 정말 정말 잘 타시는 거예요. 진짜 맞아. 이거 봐. 안 해도 되는 거 어떡하잖아. 아니 안 해도 되는 거 어떡하잖아. 아니 안 해도 되는 거를 저렇게 안 놓으면 우리 앞으로 꼭 끌어. 왜 이렇게 잘 먹은 줄 아는 거야. 아니 무슨 말씀 하세요. 안 다 먹으면 몰라서 그렇지. 처음에 진짜. 내가 오늘 좀 드러려고 그랬는데. 좀 진심으로. 들어올 때가 멋있어야 돼요. 들어올 때면 멋있게 쫙 들어오는데. 아까 아까 이렇게 눕지만 안 하고 저께도 멋있게 들어온 느낌이야. 이렇게 딱 서서. 참 많이도 했구나. 그 나이에 그렇게 매달려가지고. 파도 타면서 이렇게 왔다 갔다 하잖아요. 그래서 저 정도 놀라면 많이 놀았구나 싶더라고요. 형님. 저거 저거 앉아서 침대 같은 거 줘 가는 거예요. 해봐요. 재밌어요. 안 해. 해보자니까. 안 해. 뭐야 안 하는데 그래. 보듯 타는 건데. 형님 이리로 오세요. 타보세요. 재밌어요. 저기로 가시면 돼. 같이 꼭 타보시면. 구독자 리뷰. 이거 안 잡았지. 앉아 가도 돼. 그냥 앉아서 구경만 하시네. 어허. 아휴. 으아. 아휴. 아휴 아이구. 어휴. 어휴. 아이고, 아이고. 안 무서워하지는. 아, 남성아. 야, 누구는 천천히 해서 쓰셨으면 좋겠네. 땀 좀 갈 수 있어. 많이 덥네. 빨리 맞으면 돼요. 어, 저 디자이너 선생님. 아, 입 안 하세요. 입 안 하세요, 입 안 하세요. 아, 입 안 하세요. 나 입은 거 좋더라. 진짜. 너무, 너무. 저희 방송국은 오늘 너무 귀여우셔서. 아, 굉장히 귀여우세요. 진짜 귀여워요. 이거, 이거. 이거? 살짝만 깎지 마세요, 살짝. 살짝만 깎지 마세요, 살짝. 살짝, 살짝. 내가 하나씩. 알겠습니다. 보통 무서운 영화에 나오는 거 같아. 물고기도 긴장하네요. 아, 자막 너무 웃긴데. 남의 얘기 안 들으시나요? 살짝만 깎지 마세요. 살짝만, 살짝만. 살짝만 깎지 마세요. 요즘 머리를 좀 더, 미작원에서 많이 깎기 때문에요. 지금 기계라고 하거든요. 빨리 강으로 하거든요. 우리는 옛날에 배운 그대로. 기계도 할 수 있지만, 그분들을 배우는 방식하고. 액식하고. 이것은 흑어지기 때문에. 하이, 하이. 영혼이 빠져나가는거예요. 팩을 해드리겠습니다. 팩이요? 아니, 아니, 얼굴은 안 하고 그냥 머리만. 제가 피부가.. 알러지가 있어서. 이거 괜찮아요. 이건 어이. 불안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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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불안해. 위에다가 좋은 크림이 슬까 하기 때문에 그래? 그럼 해봐요 어이고? 하하하하 면도에요 하하 아 뭐 제품 좋은 거 많이 발라주시네요 그러니까요 어? 안돼요 너무 뻑뻑인데요? 하하하하 ㄹㄹㄹㄹㄹㄹㄹㅇ